이의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삼들 빛바람 내 자리가 어디인가 이게 바로 무신기라 이겼다 또 이겼다 포에 왼팩으로 한 번 더 할래?! 네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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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뉴 Пол р10 리허설 생 decomp phosphades 102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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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내가 한 마디만 할게 이거는 100% 심리싸움이야 지금 저 두 개 중에 한 개는 가짜인 거야 여기가 뭐야 하이보우 동선 아리 매아 어디 있어? 우리 이런 거 알지? 오오오 예.. 우리에 걸린게. 이거 긴장된다. 긴장된다. 혹시 사과가 나오나요? 타임 스톤! 타임 스톤! 저 궁금한 게 궁금한 거 얘가 맞을까? 근데 얘 맞을까? 저 나와요? 저 나오죠? 다닐 수 있게 Just want you to stay 어? 선물이군요 짜자자자자 지금부터 리얼나우 에이티즈를 시작합니다 이번 여행지는 바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이자 아름다운 산과 산?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자랑하는 강원도 오 강원도 오 1박 2일간의 즐거운 리얼나우 여행을 보내세요 180도 편의 돌고 돌고 지금부터 미쳐볼란다 리얼나우 에이 홍준이 일은 안 쓰려나? 우리 홍준한테 전 한번 해볼까요? 어? 좋아 그래 페이다때네 파이 근데 안 봤는데? 다시 자나 보다 여보세요 여보세요? 우리 지금 출발했거든 8년 전이야? 네 여기 리얼나우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둘 셋 해도 우리 인사를 안 했네 둘 셋 에이맥스 원팀 안녕하세요 에이틱 Jonas 야 방에서 혼자서 에이맥스 원팀 벌리치는 거 좀 사럽다 이거 재밌게 놀고 네 또 이따 전화할게요 심지어하면 전화해요 형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다고 하십니다 네 파이팅 나 지금 열정밖에 없다고 나 지금 체력이 남아도니까 빨리 놀러가자 뭘 해도 좋아 야 이거 두 사람이야 진짜 오케이 아 뭐야 치러야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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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 빅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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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지금 빅토리 신나 빅토리 빅토리 자 오른쪽에 보이는 게 한강 우와 저기 보드 타신다 서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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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강에서도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 미래인가? 서핑 해본 적 있는 사람 없어요 저 한 명도 없어요 아 아 아 또 터로르 터로르 저리에다 너무 재밌어 연하루라 스팸 깎으라 다행이다.